한번 터치아웃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김포 이병욱 버텨줍니다 네 지금도 반칙 야 오늘 이 데드볼만 10번정도 처리하고 있는 서경주거든요 자 어느정도 이제는 0점이 올라올 때가 됐습니다 과연 2번 프리킥 어떻게 전개할지 자 박스 안쪽이 인원 많습니다 아 잘 날아가고 있는데요 꿀대 야 이게 꿀대를 맞습니다 야 서경주의 킥톡 굉장히 날카로웠었는데 이게 꿀대를 맞네요 양평에게 행운이 따릅니다 그리고 공격전개까지 살려냈고요 자 기회입니다 라모나키 야 저기서 쇼메십까지 보여주네요 자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이 킥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야 그리고 볼을 누구에게도 맞지 않았던게 오히려 위협적인 슈팅처럼 됐습니다 야 전성진 오늘 활동량 1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승현 라모나키 여유까지 야 영상 이런건 평생 남거든요 어 아멘